한글자막 by 한효정 어디 계실까 무엇을 하는 인구가 만나 보고싶네 신문을 보실까 그림을 그리실까 험한의 펜치로 거봐야겠네 나님은 누구일까 어디 계실까 무엇을 하는 일일까 만나 보고싶네 갸름한 얼굴일까 도톰한 얼굴일까 호만의 펜치로 가봐야겠네 나님은 누구일까 어디 계실까 무엇을 하는 일일까 만나 보고싶네 회사에 나가실까 회사에 나가실까 학교에 다니실까 호만의 펜치로 거봐야겠네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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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